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의 김유성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템은요, 짠! 펜더 기타 케이블이에요. 프로페셔널 시리즈 인스트루먼트. 와이트 트위드 시리즈고요. 이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입니다. 얘는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 2만 7천 원이고요. 우선 펜더에서 이 되게 안정적이고 유연한 네, 그런 펜더 프로페셔널 시리즈인데 얘는 우선은 품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고품질로 되어 있고요. 외부 환경에 좀 영향을 좀 덜 받게끔 네, 그렇게 좀 투명하게 그런 사운드를 유지시켜주는데 한 몫을 하는 케이블입니다. 얘는 이 안에는 좀 나선형 쉴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꼬이거나 접힌 채로 이제 막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를 좀 그런 걸 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외피 자체가. 그래서 뭐 스테이지에서나 스튜디오에서나 좀 더 깔끔하고 정리도 좀 잘 되는 그런 케이블로 되게 유명한 이 트위드 케이블입니다. 얘는 다이안 길이하고 커넥션 옵션이 가능한데 얘는 우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고요. 그리고 PVC도 트위드, 올블랙이나 트위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니켈 플레이트 커넥터로 되어 있어서 우선 잡음이나 외부의 환경이나 사운드의 그런 변형이 좀 적은 그런 케이블입니다. 10피트니까 한 3미터로 되어 있네요. 네, 3미터네요. 나선형 쉴딩 구조. 이 안에 이 구조도 잘 봐야 되는 게 잡음이나 사운드 노이즈나 아니면 그 정기적인 결함 때문에 사운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좀 이런 안에 있는 구조도 좀 보시고 케이블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000원에서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케이블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사운드에 민감하시거나 그리고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겠죠. 팬더 기타 케이블 프로페셔널 시리즈 인스트루먼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